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오늘 지금 오전 3시 19분인데 3시 돼가지고 월드컵 끝났죠 카타르 메시가 대단하네 메시는 이제 신으로 축구 신으로 났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와 연장전까지도 가고 승부차기에서 승부차기에서 승판이 났네 와 연장전 후반에 메시가 너가 3대2로 이기는지 3대3 또 은바페가 저기에 넣어가지고 동점 간대 와 이거 잠을 못잤어요 잠을 못자서 이거 원샷 때리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와 축구 말이 돼? 물 아니라는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빨 깐대 이빨 까는거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원샷 때리게 때리겠습니다 와 축구 본다고 잠을 못잤네 구독좋아 눌러주시구요 나 잘꺼에요 감사합니다